오늘의 영상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석곡인데요. 석곡 중에서도 관설을 보여드립니다. 관자가 들어가는 아이들 중에 풍란에서도 명품인데요. 이 관설도 한때는 꽃과이 나뉘었습니다. 티랑폐양으로 이렇게 착하게 보실 수 있네요. 관설은 다양한 무늬를 보여주는 선안에서 변화된 것으로 자세히 보시면 백중반과 백항호가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양한 중투의 일을 가지고 있고요. 이런 중투를 중투이시라고 합니다. 퇴궁도 투명하니 통통하네요. 성장기 보면 시내에서는 홍해를 물고 있는 그런 예쁜 아이가 나옵니다. 지금은 없네요. 꽃은 순백의 꽃을 피우고요. 향기도 좋습니다. 관설 요 아이들 제가 오늘 초특가로 2포트 하시면 3만원에 드리고 4포트 하시면 6만원에 드립니다. 택배비 4천원 5만원 이상은 무료이네요. 4포트 하시면 택배비가 빠지겠네요. 요런 아이들은 예쁘게 수태원 캐서 만드셔도 고급지고요. 목 속부작으로도 매우 훌륭합니다. 화해품에 석꽃과는 또 또 다른 매력이 있죠. 요런 아이들은 꽃이 없을 때도 이렇게 끝없는 아름다움을 선사해 주네요. 주문을 원하시는 분들은 제게 문자 주시거나 댓글 남겨주세요. 랜덤 번호 보내드립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꾹꾹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오늘 영상 끝! 안녕! 한글자막 by 한효정